아 이거 다 썩었네 또 수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게 뭘까? 그렇지 거저먹기에요 안가리 처음 하는거에요 거저먹기에요 퍼프트링 하면 다 거저먹기에요 이런게 오이고 너무 무리였어? 여기 쓰는거야 항상 쓰는거야 너희들은 상관없어 안 써도 돼 초영장에 여기서 가자 예스 예스 가자 예스 가자 예스 초 탈 예 예 굳다 예스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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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다시 뛰어내리면 안되지 중간에 뛰어내리면 안되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